어... 안전하게 살고 있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봄이 형은... 이거로 생각하고 있어 어... 역시 죽진 않았어요 제봄이 형은... 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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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에 가요? 저요? 누구 해? 난 일단 말 안 할게 얘들아 말할 때 손 들고 말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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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자기들끼리 말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렇게... 하세요 형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겸아 두 분... 제이제 크로스로스 이겸아 이겸아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게 댓글이 안 보이니까 할 말이 좀 없다 댓글 한번 내가 올려볼까? 댓글 안 보여 아 그냥 설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 바뀌었어? 한 번 볼까 어 거기 질문 볼 볼 수 있어 질문 봅시다 아 이거 질문 볼 수 있네 뭐라고? 댓글 한번 읽어도 돼? 여기 댓글.. 잠깐만 봐봐 얘들아 얘들아 아 진짜? 어 진영씨 왜 얘기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일단 근황을 한 번 말해볼까? 아 그래요? 얘기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진영씨 근황부터 얘기해주세요 음 아 좀 더 얘기 마음부터 네 저는 요즘 이제 영화 오.. 힘든데? 요즘 뭐? 아무리 애초 아니 너무 끊겼어 너무 끊겼어 에? 안 들려 영화 촬영을 곧 시작할 오우 오우 야 너 너무 안보이는데 근데? 아니 안나와 진짜 스캐스캐스캐스 제보미형은? 제보미형 뭐하세요? 허태형은 그 집에서 있어요 하하하하 마크씨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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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 집에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어 그냥 머리 아 머리 길었다고 아 그냥 머리 길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앨범 곧 나오는 집에만 있어요? 아 아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우 앨범 언제 나오세요? 에 저 그 모르겠네요 에이 아 아 26일날 나옵니다 26일날 26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근데 나 스팸이 더 먼저 나오지 않아? 저 18일 18일 오우 오케이 예아 저요? 며칠이라고? 18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무리 하하하하 계산 안했어 애들에 내가 올 때 이형이 계산했어 아 그니까 내가 올 때 이형이 계산했어 이거 그 다음에 마크 나오잖아 21일 그치? 21일 21일 어 야 바로바로네 바로바로 39일 18일 21일 26일 마크 마이 라이프 잭삨이는 나오지 않았어? 나왔어 나왔어 맞아 새요 왕자 아 왕자 계속 걸어 여기에 잭 얘가 거두고 걷고 갔던데 하하하하 DAY 어 봤지 우리 다 봐 옛날 사무실 나왔어 양꼬치 거리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왜냐면 잭스 형이 양꼬치 좋아하니까 나의 양꼬치? 나의 양꼬치? 나의 이름이 니아 영재야 너 휴대폰 배터리 없지? 아 내꺼? 내가 배터리야 내 걸로 갈까? 형 잭슨 형 나 배터리가 없어서 그럼 잭슨 여기 못 들어오나? 잭슨 형 들어가 근데 신호가 약 목소리 왜그래 신호가 약했어 잭슨 형 잭슨 형 잭 잭 잭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 조금 다같이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조금 같이 축하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라이브를 켰고요 어 팬 여러분들 8주년 정말 축하하고 네 한..한.. 감사합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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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같다고요 아 아 그럼 그럼 엠카 엠카 산업하고 있지 않을까 아 왜 어? 아 네 아 지금 아 우리 8년 전에 그러면? 어 8년 전? 와 오케이 야 우리 휠기 준비하고 있잖아 휠기 타고 있어 휠 휠기 타고 있어 휠기 좋네 그때 다 넘어진 사람 다 넘어졌어 아니 근데 형 다 넘어졌어 왜 넘어져? 아니 그 쇼페이스 때 아 아 맞아 영재형 야 내가 유독 잘 보였지 다 넘어졌어 맞아 다 넘어졌어 영재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갑자기 저요? 네 저는 뭐 딱히 안하고 제가 방금 곡 작업 받아봤어요 어 어 그럼 조만간 좋은 소식 소식 뭐 기대 안 어 오케이 네 YG 영재도 시작하지 않았어? 어? 영재도 연기 시작했잖아 어 맞아 나 봤어 그게 뭐 시작한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열심히 하자는 취지지 전에도 했었으니까 뭐 이상했니? 아니 뭐 좋았어 아니 뭐야 아니 아니 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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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신곡 언제 영재형? 저요? 아니요 우리 신곡은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각자 지금 갓세븐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곡들이 또 있잖아 bulk retichen 근데 여기 보면은 입모양만 먼저 뻥 끝하고 송이가 나중에 나와 말씀려요? 들려요? 어? 재범아? 재범아? 직수 형이 기침 어 얘네 거 왜 이렇게 느려 그지 진형 재범 형 거가 느렸죠 맞아 막 형 거 엄청 빨리 느려 맞아 재범 형 거 핸드폰 바꿔야겠네 핸드폰 바꿔야겠네 아니 진짜 막 형 거는 딱 그 웃을 때 소리가 딱 바로 나는 거 영통 같아 어 근데 재범 형이랑 진형이 한국에 있잖아 응 바로 니네 어? 니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바로 옆에 아니라 바로 옆에 없어 어? 어 좀 옆 건물 아니 이게 잠깐만 나 인터넷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어? 자가면 끊길 땐 끊을 텐데 그럼 우리가 또 초대할 수 있어 아 안 나가 안 나가 아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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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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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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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소 와성 와성 잭스 형 잭스 형 들려? 잭 잭 잭 잭 잭 이 두 분 멈춰 어 그러네 아니야 안 멈춰있는 잭 들려? 지금 웃었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잭, you hear me? 멈추지 않아 우리 멈추지 않아? 안 들려 형 마이크 끈 것 같은데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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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형은 뭐하고 지내요? 나 어 바로 들리잖아 잘 들려 그리고 뭐라고? 야 마크 형 말해줘 뭐하고 지내지 그냥 음악 작업하고 오오 내가 볼 때 마크 형이 제일 행복해 보여 아 뭐야 아니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어 마크 형 마이 라이프 스포 좀 해줘 마이 라이프 스포? 마이 라이프 스포? 내 인생 아니고 약간 약간 짧은 짧게? 짧게 얘기하면 내 인생인데 길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야 근데 잭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얘기다 이런 거 아니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니까 자기 인생 얘기지만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이런 거 아닌가? 난 지금 궁금하다 마크 형이랑 책 쓰의믄 한국어를 좀 줄였을까? 아 한국어 잘하네 그래도 잘 알아들어 아 아 와우 아Okay 나 안 빙뎅 뵠맨 아아악 아아아악 막형 riches 뭐 탑μένο야? 게난이 워잇 North 너도 계속 더 와 너도 그렇지만 먹어 Ну 이제 almost able to 쟹쟹이 30. 다크시. 다크시. 라크시. 아. 제일 좋은 나이 때. 아 진짜? 누가 내 드러웠는지 모르겠는데. 하핳. 쟹쟹이 29살인가? 어. 나랑 쟹쟹이. 쟹쟹. 와. 그렇게. 그렇게. 쟹쟹. 29. 예스. 네 둘이 나이 나이 저만 거 별로 없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 뭐 체력만 늘고요 머리는 똑같아요 왜 둘이 웃냐고요 웃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와 어 그러니까 둘이 그냥 둘이 우리가 따라해 주자 따라해 주자 하나 둘 셋 아니 아예 소리가 안 나? 지금은 나 지금은 또 나 이제 나? 어 아 이거 그거 때문인가 보다 이거 들고 있어야겠네 아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아 야 너네 몇 살이 제일 그거라고? 스물 다섯 서른 다섯까지 제일 좋대 뭐라고? 스물 다섯부터 서른 다섯까지 서른 다섯까지 아 아 왜? 드립 생각한다 아 그냥 드립 생각한다 자 형 아 아 아 자 질문 좀 몇 개 읽어볼게 어 아 오케이 아 근데 4분 남았어 우리 아 아 그런 잠깐 잠깐 읽는 거지 우리 아가씨 안 잊었죠 아 당연하죠 어 안 안 잊지 스케스케 어 그 뭐냐 잠깐만 찾고 있어 우리가 볼까 그 그 뭐냐 그 저기요 빨리 말해줄래요 어떤 분이 갓세븐 완전체 활동하세요 명령입니다 라는데 아 아 뭐 들어야지 와우 근데 나 이번에 그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고 싶은 컨셉이 두 가지야 하트캐리랑 롤러바인데 하트캐리요? 하트캐리 치 하트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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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하트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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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왜 안돼 해 하트캐 하트캐리 당연히 поис mem متten 하트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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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인데 하트캐리 다들 감동먹었대요 이렇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감동먹었다는데 뭐 다들 어떠... 그... 느낌이...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재범이 형 슈퍼 섹시 애교 플리즈 웃었구나 저기요 저기요 영재씨 슈퍼 섹시 애교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아니요 먼저 시켰는데 당시부터 해야죠 당시부터 해야죠 이제 나이 좀 먹을래 1분 남았어 1분 어 1분 1분 자 지금 네 얼마 안남았대요 와우 와우 너무... 너무 끊기니까 우리가... 우리가 데뷔한지 벌써 8년 됐다는게 믿기지가 않아 우린 더 됐어요 맞아 와우 제이제이 제이제이 응 그럼 이제 10... 10년차인가? 10년차 살려줘 뭐라고? 11년? 11년? 제이제이 11년 그정도 8년도 8년 아 방금 8년이 아니 그정도 어 자 됐습니다 아 이거 필터 켜야돼 이럴때 응 이거 이거 암울한거 하지 말아줄래? 아까 막 초록색 눈 내리는거 있던데 어 이거 이거 이걸로 하죠 그 다들 8주년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유난히 내겐 아니 노래 말고 소감 노래 말고 소감 그런 날 응 소감 소감 해주세요 진영씨 그러면 어? 소감 해주세요 어 먼저 우리 8년을 함께 해준 아가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감아요? 뭐라고요? 감..감사 땡..땡뿡 너무 고맙고 이렇게 1년동안 개인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기다려준 아가씨한테 너무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우리가 또 언제 나올 줄은 모르지만 앨범이 뭐 잘 모르죠 저는 아무튼 그 나오게 될 앨범 꼭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아가씨 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앨범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우 땡큐 고 고 고 리더 형 마지막으로 어? 어? 아 내가? 어? 마지막에 그래 어 뭐야 마크 형 마크 형부터 얘기해봐 하하하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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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 어 그럼 뭐야 마크 마크 형부터 얘기해봐 아니 누구부터 언제 할까 정하다가 멀리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부터 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우리 좀 내 생각 좀 진짜 아쉬웠어 약간 우리 끝날 시기에 뭔가 팬들이랑 못 만나서 정말 아쉬웠고 근데 어 지금 우리 다 애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고 빨리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우리 진짜 앨범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멋진 무대랑 멋진 노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x2 너 네 이제 일단 안돼 제가 하면 바로 엑 엑 엑 아 엑 엑 엑 엑 엑 엑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난 것 같고 때론 2022년도 모두 다 건강하고 자기만의 행복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8년 동안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세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일 되겠습니다 다세븐입니다. 네, 땡큐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일단 너무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좋네 너무 좋고 우리 아나세를 놓지 마시고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 형 안 들려 너무 늦어 버퍼링이 너무 심해 잘하지 않다 우리 너무 다섯 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갓세븐 항상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 예야맨 갓세븐 8년인데 이런 뭔가 기분이라면 이런 느낌이라면은 진짜 한 50년 가능하겠다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또 빠르 빨랐지만 그래도 많은 추억 만들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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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저는 다 같이 모여서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만난 것도 너무 좋고 저희를 그래도 기다려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보답할 수 있게 뭔가 조금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갓세븐의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항상 저희는 함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냥 미안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더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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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Oju 감사하죠 감사하고 어 솔직히 2년 동안 manger이 멈춰있으니까 그거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8주년이에요 6주년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항상 기다려주고 또 우리 그동안 좋은 일도 있고 안좋은 일도 있고 함께 많은 걸 지나왔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걸어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한마음으로 서로 서포트해주고 우리 가슬변이랑 아가새의 우리 사이에 끈끈함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 저희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게 가슬변이다 이라고 그런 좋은 앨범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리더 렛츠고 리더 이재봉이 얘기하면 30분 걸린다 그러면 좀 하고 있을게요 리더 이런 팀으로 이제 8주년이 됐는데 리더 렛츠고 리더 렛츠고 리더 렛츠고 리더 R렛츠고 리더 갓세븐이라는 팀으로 이제 8주년이 됐는데 리더 멤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팬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각자 멤버들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열심히 개인 활동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봐 주시고 그게 그냥 단순히 개인 활동이 아니라 갓세븐이라는 얼굴을 또 흩어져서 각자의 역량을 더 키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뭔가 재밌는 뭔가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될 때 재밌게 좋은 앨범으로 퀄리티 좋게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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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 앨범이라는 게 저희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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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고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앨범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각자의 따라 웃고 네 끊겼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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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연결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까 항상 마스크 끌고 다니고 또 끊겼어? 아니 아니 괜찮아 꺼내운 어떡해 오 마이 갓 끊어버렸어 그냥 알 러브유 아가새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들 8주년 축하하고 건강합시다 바이 바이 어 마지막 인사 해야죠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둘 셋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피즈아 피즈아 바이 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